아 아 소요 왜 아무도 안 왔어 애들 안나온대 한 시간이 꽤 지났는데 왜 안나왔지 아 하늘아 안나와 아 아 그래 애들은 뭐 해 빨리 떨어질 것 같아 지금 4시 반 넘었어 아 뭐 뭐 1시간 정도 밖에 없어 우리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오케이잉 뒤에 하가 모히또 모히또 모히또에 왔으니까 부인에 한 잔 해야지 모히또 모히또 오 이거 마시다보면 이 안에 있는 게 너무 많이 올라와서 맞아 맞아 자꾸 밑으로 누르면서 먹게 돼 오우 술 엄청 들어갔다 여기 나 술 많이 빼달라고 했어 나는 어 기본적으로 칵테일에 좀 술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아 여기 다 해달라고 했어 아주 좋아 아 좋네 바다 소리 좀 넣을게 풀장 소리거든 저게 덕분에 바다 소리가 안 나 하늘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호피 안 입었어 아 호피 후에다가 오늘 이 감정이라서 이거 먼저 찍어야 될 것 같아 아 그래 그래 호피는 전혀 하겠지 어 예쁘다 예쁘다 이거 예뻐 이거 띠고 딴 거야 내가 저기 로비에 인력거 같은 거 있잖아 그거에 딱 올라가서 찍으면 예쁠 것 같은 게 있더라고 한번 해볼까? 내가 한번 보여줄까? 요런 거 아 아이 괜찮아 너무 민망하다 아 이 느낌이 아니야? 나 이런 느낌으로 찍어줄래? 어 이 느낌으로? 너무 예쁘지? 사람이 문젠가? 아니야 아니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밑에 살짝 물이 있어야 더 예쁠텐데 한번 가볼까? 어 가보세요 가보세요 안녕 안녕 같이 가 같이 가 너네 왜 동영상 촬영해 씨 Eth ben 골대 잘 대고 ج리란 으이어트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얌지 뜨거운 왜 오케 1, 2, 3 그건 뭔데? 예쁜 거 맞아? 하나, 둘 하나, 둘 하나, 둘 원어 약지판 어때? 이상해요 굿 이상하다고요 모델 모델 오케이 잘 찍네 우유가 두두두두두 안녕 나왔다 유미 치명 치명 유미 오케이 오 유미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하하 아니야 동엄 갑자기 이렇게 하하하하 웃고 있다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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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추럴! 컵로봇! 네추럴, 네추럴! 와! 지금 어디 가? 지금? 비보이네 수영 비보이 수영 수영하러 아, 박 씨유 박 씨유다 뭐야? 거울다고 한다고 머이고 ś 갔다 와 갔다 갔다 와 잠깐만, 웃기만 수영 못 해가지고 하늘이 진짜 팔 떨어질 뻔했네 뭘 살려달라고 해 아 살려주세요 너무 진해 여러분 물이 이렇게 흥었습니다 아 살려주세요 아 너무 진해 우와 우와 여러분 물이 이렇게 흥었습니다 자 말았으면 물조심 우와 이렇게 기뻐 수영이 어려워? 수영이? 자 바닷코끼리 출연 수영이 어렵냐고 오빠한테는 수영이 가장 쉬웠어야겠지만 나한테는 가장 어려웠다고 가만있어도 뜨는거 아니야? 수영이 이거 맛있는거 맞아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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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래? 진짜 가격 말하라고 했어 진짜 가격으로 달라했어 진짜 가격으로? 아니 여기 막상 베트남 친구들은 가만히 있고 아 애들 아무 말 못해 내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말했지 뭐야 하늘이가 선수네 선수야 나 베트남 선수 대선 저 유미 여섯 개나 시켰어? 해결 시켰는데 바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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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개나 시켰어? 해결 시켰는데 바짜이 바짜이 여섯 개나 시켰어 여섯 개나 시켰어 여섯 개나 시켰어 맛있어? 맛있어 왔다 이거야? 고맙습니다 워우 워우 엠 언니 은야? 형 언니 은야? 고거 쏟쏟쏟 아싹 아프고 맛있어? 맛있어? 시끄럽다 시끄럽다 너무 맛있지? 너무 쫀쫀하지 않아? 난 지금 오디오 너무 안 들어갈까봐 걱정 중이야 너무 맛있는 거 아닙니까? 맛은 좋아 맛있어 잘 먹는다 그냥 아주 다들 3분짜리 아무도 말 안 하고 있는 거 같아 저쪽은 아주 파티 와인 초이스 아주 좋은데? 응 다리게 게다리 게다리 다리게 너무 맛있는데 이거? 이게 베트남 이름이 뭐야? 부채새우 한국은 부채새우 와 엄청 잘 까지네 근데? 엄청 뜨거워 와 와 와 겁나 뜨거워 엄청 맛있는데 이거? 일단 노력을 작게 해도 크게 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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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